시작 1권 69쪽 동명사의 관용표현이 제목인데 오늘도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 동명사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 그럼 동명사가 뭐지? 동명사라는 건 뭐야? 동사였는데 원래는 동사가 뭐가 된 거야? 그치? 명사가 된 거야. 동사가 명사로 변신했어. 그래서 걔네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동명사라고 하지. 예를 들면 공부하다는 스터디인데 공부하는 것, 이렇게 얘를 명사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간단히 뒤에다가 ing 붙이면 스터딩, 공부하는 것, 공부하기 이렇게 원래 공부하다, 다로 끝나는 동사가 것이나 기로 끝나는 명사로 바뀐 거잖아. 동명사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는데 관용표현이래. 관용표현은 뭐지? 앞으로도 이제 관용표현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볼 건데 이거는 관용적으로 쓰이는 거야. 관용적이야. 관용표현이야. 이런 말은 이거는 그냥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이렇게 써.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이렇게 쓰니까 너도 이렇게 써야 돼. 그런 뜻이거든?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이렇게 쓴대. 예를 들면 어디어디에 관심이 있다 하려면 b 동사를 쓰고 be interested in 그 뒤에 ing 이렇게 쓴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쓰니까 우리도 이렇게 써야 되고 우리는 영어가 우리 모국어가 아니니까 우리는 이걸 외워야겠지. 그치 사실은. 그래서 여기 있는 표를 보면서 문장을 만들어 볼게. 그 영어로 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쓴대.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써야 된대. 그런 걸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하거든. 자주 쓰이는 표현이니까 외우는 것이 편리하다, 편하다 이렇게 써져 있는데 예를 들면 뭐뭐 하고 싶다 라고 하려면 음 여기 위에는 안 나와있네. feel 뭐뭐 하고 싶다가 feel like 한 다음에 ing 써서 이렇게 영어로 말하는 영어권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럼 우리도 이거 따라해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feel like ing 공부하고 싶다 하려면 feel like studying 이렇게 얘기해야 되거든? 근데 우진이는 공부하고 싶지 않았대. 그리고 과거네. 그러니까 우진 그 다음에 안 왔는데 과거니까 didn't 써야겠지? 우진 didn't feel like studying 더 이상 anymore. 너무 공부 많이 했나봐. 더 이상 공부하고 싶지 않대. really는 남을 돕는데 관심이 없다. 관심이 있다 여기 위에 있거든? be interested in 그 다음에 ing 이거 이용해서 우리가 해볼게. 그러면 really be interested in ing인데 관심이 없으니까 really isn't is not interested in ing 써야 되잖아. 남을 돕는 것에 그러면 helping 남을 돕는 것에 관심이 없어. really is not interested in helping others. 그치? 제프와 저를 초대해 주셔서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했는데 누구 누구에게 뭐 감사하다 하려면 여기 thank 그 다음에 그 누군지 somebody를 쓰는 게 아니라 여기 누구를 쓰라는 얘기지. 그치? 너한테 감사하면 thank you 그치? thank somebody 근데 뭐에 대해서? or ing 이렇게 쓰래. 우리 이렇게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볼게. 고마워요. 근데 당신께 감사하는 거니까 thank you 근데 뭐에 대해서? or 초대한 것에 대해서 초대하다는 invite 그럼 초대한 것 invite 튼 데 이로 끝나니까 이 빼고 ing 써야겠네? thank you for inviting 제프 앤 미 이렇게 말하는 거 많이 들어봤잖아. 그치? 사람들이 이렇게 습관적으로 쓰는 관용 표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가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have a hard time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 ing 뭐 뭐 하느라 이렇게 쓴대 그러면 우리도 따라해보자 나는 어려움을 겪고 있어 겪고 있는 중이야 그래서 진행형으로 쓸까? have를 우선 having으로 바꿀게 앞에 여기 m도 있으니까 진행형으로 썼구나 I'm having a I'm having a hard time 어려운 시간을 가지고 있어 I'm having a hard time 그런데 뭐 뭐 하는 것에 get up이 아니라 일어나다가 아니라 일어나는 것 getting getting up early 단 모음 단자음은 자음을 하나 더 붙인다 우리 많이 봤잖아 아까 그래서 getting up 이렇게 할 때 티를 하나 더 붙여야겠지 그치? 그 다음 중국에서는 커피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 In China In China 커피 시장 커피 시장은 커피 마켓 커피 마켓이 계속해서 뭐뭐하고 있다 하려면 keep on ing 계속해서 뭐뭐하다 In China 커피 마켓 keep on 성장하다 잘하다 그러운데 잘하는 것 growing을 계속하고 있어 잘하는 것을 성장하는 것을 계속하고 있어 keep on ing 나는 모바일 게임을 하느라 바빠 여기 바쁜데 뭐뭐하느라 바쁘다가 I am 비지 비 비지 동명사 뭐뭐하느라 바쁘다 그러면 그 관용적 표현을 이용해서 우리 문장 만들어보자 5번 I am 나는 바빠 I am 비지 근데 뭐하느라 게임을 하느라 플레이 가 아니라 플레잉 해야겠지 플레잉 모바일 게임 Look forward Go Spend by How about 플레이 이런 문장을 이 단어를 골라서 문장을 만들래 나와 함께 농구하는 게 어때 어때 하려면 How about 이거 생각나지 않아 그치 뭐뭐하는 게 어때 할 때도 How about ing 동명사를 쓰는 관용적인 표현이거든 How about 플레이 배스킷볼 윗 미 그 다음 에이미는 그 케이크를 사는데 2만원을 썼대 그러면 Spend 근데 뭐뭐하는 데 돈을 쓰다도 ing 쓰거든 그래서 아까 위에 있었을 거야 Spend 시간이나 돈 시간이나 돈 시간이나 돈 시간을 쓰는 것도 Spend 동사 쓰고 돈을 쓰는 것도 Spend 동사 쓰거든 뭐뭐하느라 시간이나 돈을 쓰다 할 때 ing 써서 얘기할게 Spend 시간 아니면 돈 ing 그러면 그러면 에이미는 2만원을 썼어 썼으니까 이미 과거지 그럼 Spend 가 Spend 로 바뀌어야겠네 에이미 Spend 2만원 영어를 어떻게 읽을까 영어에서 천은 있는데 만은 없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천만 있으니까 천을 이용해서 읽어야 돼 그래서 그냥 2,000 하면 2,000원이잖아 2만원이니까 20,000 이렇게 얘기하겠지 20,000원 근데 뭐 하는데 사는데 할 때 ing 써서 얘기하기로 했으니까 buying the cake 에이미 Spend 20,000원 Find the cake 유미는 외국에 가는 것을 기대한다 기대하다 라는 단어가 응 기대하다라는 수거가 Look forward Look forward to 잖아 그렇지 Look forward to 에다가 ing 쓰거든 유미 Look forward to 해외에 가는 것 업로드는 해외로 가는 것 Going 가는 것을 기대한다 Look forward to 우리 외워놓자 모모를 기대한다 라는 동사거든 유미 Looks 기대한다 인데 Looks 해야겠다 그치 유미니까 삼인칭 단수 다시 한번 유미 Looks forward to going abroad 그래서 오늘은 동명사 ing를 써서 우리가 표현하는 관용적으로 습관적으로 말하는 여러가지 표현에 대해서 공부했고 여기 있는 것들을 좀 외워놓으면 영어가 더 편해질 것 이렇게 있지 오케이.